스토킹 범죄가 무서운 건 가해자가 내 전화번호는 물론 내가 사는 곳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당장 몸을 피해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최대 3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성인 척 중고거래를 반드시 만나서 하고 싶다고 말을 걸더니 해칠 수도 있다고 협박합니다. 문자도 카톡도 모두 차단당하자 1원씩 100차례 넘게 계좌 송금으로 연락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체자 이름 대신 불지르겠다는 위협 문구를 씁니다.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계좌번호를 아는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아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로 인한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700건, 하루 평균 19건 접수됩니다.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게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피해자들이 급하게 몸을 피할 곳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긴급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간 살 수 있는 장기 보호 주택도 만듭니다.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주비 일부는 물론 신변보호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